좋아 농장 주택 소렐라가 탈 수 있는 말을 찾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팔크리스가 찾아오라네요 빨리 갑시다 못 봤어 여관을 찾아야 돼 말을? 느낌이 안 좋은데? 잠깐만 느낌이 안 좋은데? 안녕 찾는게 있어 말을 찾고 있어 어... 그래도 이런건 유감일세 조이를 펴야지 음... 무슨 일 있었어? 제국의 주정병이들이야 탈모도 있는 모양인데 특별한 스키드 아이스크림 그들은... 곧 돌아올게 곧으로 돌아올게 곧으로 돌아올게 곧으로 돌아올게 모든 그룹이 돌아올게 그냥 탱글 박스 그냥 탱글 박스 고맙네 마티어스 자네의 가족에게 애도를 이 그말을 받아주게 그래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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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가시게 튕길까봐 계속 세이브하게 되네 아... 대거하라고 그리고 Q 아... 대화하라고? 아... 아... 대화하라고? 하하... 대화하라고? 아... 하하... 흐하... 예... 통 dynamic 진짜 동생이었는데 아니... 그러나 보니깐요?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좀 더 먹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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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고 이렇게 만든거지? 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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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말이야 뭐야 안 덤벼? 하하하하 어헴 음 음 음 좁은 입구 메타각이다 지능적으로 싸워야지 이곳을 넘어올 수 없을것이야 구두가 됐건 어? 들어오라 그래 철권 토너먼트야 그냥 아주 넌 왜 안맞니? 뭐니? 뭐야 지금 무적이요? 그렇지 비켜줄래? 병사야? 야 너희 진짜 센튼하다 잠깐만요 밀정 특별히 가진건 없네요? 아이고 이제는 뭐 인젠트 좀 해놓으면 안되냐? 날 위해서? 어? 아! 아! 아 이건 아니죠 돈 좀 훔쳤다고 이 많은 사람을 여기서 학살했는데 왜? 잘못 본거겠지 어쩔 수 없구만 잠깐만 걔 어딨냐? 아 안지를 못거릴 대처자가 그거네? 다 죽인거 아냐? 이거 이상한데 어 죽여야지 나오잖아 그러면은 죽인 다음에 죽인 다음 목걸이를 먹자 그게 맞는거 같다 어디에 이 상태에서 먹으면 된다 아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바로 가져가면 안되고 마티어소 소렐라 조랑말이 됐어 이름이 야! 고맙네 마티어스 놈들 내려올 일은 없다 안지에 대해 알고 있었군요 그래 아이가 있지 가자 내가 왔네 내가 왔네 나중에 얘기해 떠날 준비 됐어 그냥 가면 되는걸? 나중에 조회가 되나봐요 진짜 알았어 기다려봐 여기 있네 여기 아 갑시다 아우 엄청 머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농장을 확인하자 뭐 어디를 확인하는거지? 그냥 다 둘러보면 되나? 여긴 들키면은 공격당하겠다 뭐 들킬 일이 있어야 공격당하겠지만 야어어어 아 감사합니다 흠 잘 쓰겠네 엄청 넓어 그렇게 넓진 않은가? 집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네 mbc가 많으니까 의자도 많이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신났어? 하필 뭐 텐트 놓고 사는 것보다 신나겠지 뭐 야아 내 방은 없냐?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이템을 좀 놔야 되거든요 여기는 뭐 포로들 놓는 데니 왜 이렇게 끔찍한 데가 있냐 네 방이야? 네 방이야? 아 그래? 아 시군 어우야 원탁 원탁 원탁이 있네 여기서 결성하는 건가? 할 말 해봐 도와줘서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 아 나한테 골드를 그래 많이 가져가라 돈 엄청 많다 소렐라 그래 많이 가져가라 소렐라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끼리 있고 어른들이 밑에 있는 거야? 못돼 처먹은 놈들 아 말은 어디 갔어? 아 당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길에서 죽은 걸로 해야 되나? 죽은 걸로 하자 존트 말레삼을 찾아라 찾으러 가죠 어우 바로 위에 있네요 쟤 뭐예요? 잠깐만 쟤 뭐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이 아이 뭔데 쟤? 자연스럽게 있어 뭐야? 올라갈 수 있네? 달인 네크로맨서? 어? 뭐지? 이름이 양산형이야 아 저거 아니겠지? 자리에 앉아서 대여 하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른들 뭐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이런 말인지 알아보세요? 뭐지?